마지막으로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력과 양력은 별거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던데 음력은 1달이 29.5일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떴다가 다음 보름달이 뜨는데 이만큼 걸려요. 그러니까 음력의 한 달은 29일 아니면 30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달 있으니까 1년이 354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양력은 여러분 알다시피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한 11일이 차이나요. 음력과 양력은. 그러니까 3년마다 음력은 한 달씩 윤달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일 차이가 나는데 11일 차이가 3년이면 33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윤달이 적어도 3년이면 한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요. 오늘날은 윤달 하면 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양력도 윤달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로마의 로물루스 황제가 달력을 처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거의 현대 달력하고 비슷해요. 이름이. 여기 보면 섭템버, 악토버, 노베버, 디셈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악토는 여러분 알다시피 문어를 악토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8개 달린 악토퍼스라고 하니까 악토는 원래 8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8월에 악토버가 제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디셈버, 데카. 데카가 10이지 않습니까? 데카메론 이런 말. 데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이 디셈버였어요. 그런데 1년이 304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윤달을 황제가 집어넣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왜? 윤달을 집어넣게 되면 백성들이 세금을 더 늦게 내도 됩니다. 몇 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누마 황제에 이르러서 로마에서 1년이 12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악토버가 10월이 됩니다. 중간에 2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율리우스는 바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이 시저가 1년이 365일인 달력을 만듭니다. 이 앞에 누마는 355일이었어요. 그래서 365일인 달력을 만들고 2월만 29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누마와 비교를 해보면 7월이 율리우스로 바뀝니다. 즉 시저가 자기 이름으로 7월 줄라이를 넣는 겁니다. 줄라이가 줄리어스 시저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뒤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대제가 8월에 또 아우구스트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율리우스력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는 이름이 오늘날과 거의 똑같은 제니어리, 페브러리, 마치, 에이프리와 거의 똑같은 365일짜리 달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보너스로서 우주신령과 지저들 만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신령이 딱 피서 패션으로 튜브 하나 딱 들고 오렌지 주스를 빨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하신령이 지구신령이 담당한 행성이 우주에서 가장 쾌적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설명하니까 우리 지구신령이 속으로 이제 스승님이 좋아하셔야 할 텐데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우주신령이 와보니까 달에서 토끼가 방화를 짓고 있어요. 이때 그릴 때도 토끼를 왼쪽에 그려야죠. 그러니까 우주신령이 그런데 달에 사는 토끼가 왜 이렇게 찡그리고 있냐. 그러니까 지구신령이 방아지를 오래 해서 팔이 아프긴 할 거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 모양으로 몇억 년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토끼가 방아찌인 지가 벌써 몇억 년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태초의 해와 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도에 담긴 태고적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